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기본 동사는요. 바로 GO. 우리가 가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GO, GO, GO. 이게 바로 가다입니다. 너무 GO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O, 이 모음소리를 조금 더 넣어서 GO. 이렇게 해주시면 더 비슷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GO 동사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디어디로 가다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TO라는 표현과 많이 사용되는데요. GO TO,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양한 장소에 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GO TO 표현을 준비해봤으니 이 덩어리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보통 출근해요. 자전거를 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한 다음에 의미 단위 두 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온 거는 출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GO TO WORK. 이 WORK라고만 또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일하러 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usually라고 붙었는데요. 이 usually는 100%는 아니고 한 60에서 70% 보통 뭐뭐 해요. 되게 뭐뭐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 현재 시제. 그냥 우리가 GO를 뭐 WENT로 바꾸거나 WILL GO로 바꾸거나 이렇게 시제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고 해서 늘상 그런 걸 말하는데요. I usually go to work. 라고 해서 이 늘상 하는 것 중에서도 한 60% 정도, 70% 정도 비율로 저는 보통 일하러 갑니다. 라는 느낌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 단위. My bike. 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바이크 말고 bicycle 이라는 말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면 좋은 건요. 이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뭐뭐를 타고 이러면 바이를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죠. 만약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이버스. 지하철을 타고 간다? 바이 서브웨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의미 단위 두 개 만들어볼게요. 저는 보통 출근합니다는 I usually go to work. 자전거를 타고 by bike. 뭉쳐서 한번 쭉 가볼게요.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go to work. 출근하다, 일하러 가다. 이거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두번째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여기서도 똑같이 go to work. 너무 go to work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go to work. 오, 고. 이 사운드 만들어주시면 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번에는 don't have to가 붙었죠. don't have to. 여기 있는 have to는요. 사실 의무감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돼. 라는 느낌을 가진 강한 의무감인데요. 앞에 don't가 붙으면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뭐뭐 할 필요는 없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많이 바뀌게 되죠.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꼭 뭐뭐 하지 않아도 돼. 이 느낌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have to go to work. 나는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today. 오늘이 되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꼭 출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집에 있는 걸 월요일 뭐 한 오후 2시인데 집에 있는 걸 알면 야, 너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오늘은 출근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난 집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연차를 내거나 쉬는 날이면 또,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아, 나 출근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 좀 더 잘래. 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가다 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3초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요. How often do you go to charge? How often do you go to charg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How often do you? 라고 했는데요. 이 How often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주 하냐? 얼마나 종종 그러느냐? 이렇게 횟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Do you를 붙여줬고요. 자, 이번에 교회를 가다 놀이가 Go to charge Go to charg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교회로 가다 Go to charge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보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Do you? 교회에 가다 Go to charge 제가 패턴 영어하는 것 중에 How often do you? 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often do you go to charg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go to charge?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뭘 가져오냐면 Go to charge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갑니다. I go to charge 자, 그 다음에 뭐 매일 간다면 Everyday를 붙여주면 되지만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 등등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런 느낌으로 쭉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다. Once a week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I go to charg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네, 저는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답하는 것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걸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자, 이거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I go to charge every Sunday 네,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I go to charge 저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Every Sunday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매일매일 하면 Every day 잖아요. 이 데이가 하루니까 Every day 모든 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데이를 우리가 썬데이로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매주 일요일마다 간다. 일요일마다 일요일, 일요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다른 요일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I go to charge every Sunday 이거랑 조금 전에 연습했던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I go to charge once a week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오후에 은행에 가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저는 은행에 가야 합니다 라는 말과 오늘 오후라는 말 이 두 가지 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초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hav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이렇게 들어갔죠. 조금 전에 don't have to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꼭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여기서 don't를 빼고 그냥 have to를 사용하면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되는 거. 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까지 꼭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이거를 은행 가서 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지 않으면 서류가 탈락돼서 뭐 주택청약을 신청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 업무적인 거를 이게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가야겠다. I have to 이거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는데 go to the bank 은행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꼭 은행에 가야 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렇게 됩니다. 이번이라는 말을 this라고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is afternoon 하면 이번 오후니까 오늘 오후가 되겠죠.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 주라고 하면 this week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하면 this Wednesday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this 그 다음에 지난은 last 앞으로 올 거는 next 이거 사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I have to go to bank 저 은행에 가야 됩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말이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헷갈리시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돼요. 나 꼭 해야 돼. I have to 은행에 가다 go to the bank 언제 가죠?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장은 헷갈릴 수 있어도 이 짧은 거 I have to 정도는 조금 덜 헷갈릴 거고 연습하기도 편할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지금은 천천히 해보시고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오늘 밤에 영화보러 가요. 오늘 밤 우리 영화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시다. 라는 느낌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보통 이제 영화 여러 개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표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o to the movies.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let's go.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요. let's go. 뭐 사람이 보통 2명, 3명 이상일 때 다 같이 가자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et's go to the movies. 그냥 가요. 가 아니고 영화 보러 가요. 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tonight. 네, 이거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갑시다.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한 번 더 가면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약간 이게 통통 튀는 느낌으로 뭐 사람들은 보통 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교과서 읽는 보다는 멜로디즘에서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런 느낌으로 감정을 좀 더 실어주시면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표현. 이제 잘 시간인 것 같네요.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에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자러 갈 시간이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의미 단위 세 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돼요. 저 맨 끝에 같아요라고 끝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뭐임이 다가 아니고 아, 내 생각에 뭐뭐 같은데 이거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주려면 맨 앞에 I think를 붙여주시면 돼요. I think. 내가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이 환기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as time. 시간은 시간인데 툴을 사용해서 미래 느낌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러 갈 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go to bed. 자러 가다. go to b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time to. 뭐뭐 할 시간인데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야.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멜로디. 천천히 가보면요.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거 나중에 이제 연습 많이 해서 빨리 되면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연습하실 때는요. 천천히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 붙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두 번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의미 단위별로 좀 천천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work by bike.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저는 오후에 은행에 가야 해요. I hav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I have to go to the bank this afternoon.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제 잘 시간인 것 같아요.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I think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하나씩 한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복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러 가세요? 오늘 배웠던 이 표현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go우인데요. 이 go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go swimming 이렇게 수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swim에다가 ing를 붙여서 swimming 이런 형태로 만들 건데요. 뭐뭐를 하러 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를 말할 때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플레이를 사용하고요. 제자리에서 하는 스포츠는 둘을 사용하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스포츠는 go 플러스 ing로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조깅을 하러 간다든지 수영을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go 플러스 ing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갑니까? 제가 만약 수영하러 가 나 수영하는 게 취미야 라고 말했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을 또 이런 질문 한번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부드러운 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3초 들을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자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죠. 여기 앞에 how often do you 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질문 패턴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how often 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do you를 붙여서 당신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의미 단위별로 다시 보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do you 수영하다 go swimming 3개 붙이면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자체를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라고 그냥 패턴으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 문장은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수영을 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how often do you?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go swimming once a week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o swimming 그대로 나왔고요. I go swimming 저는 수영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질문할 때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라고 했죠? 답변할 땐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I go swimming 자 그 다음에 횟수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매일같이 한다고 할 땐 everyday라는 말을 넣으면 되지만 구체적인 횟수를 말할 때는 한 번 once 두 번 twice 그 다음에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로 붙여주시면 돼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쭉쭉 이어가겠죠. 여기서는 한 번이니까 once가 등장하고요.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일주일에 뜻하는 a week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부터 다시 해볼까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러 갑니까?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저는 수영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I go swimming once a wee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조깅을 하러 가요. 매일 아침 말입니다. 이렇게 음의 단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먼저 만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go jogging every morning 이렇게 되겠죠. 보통 주변에 보니까 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동사로 I go jogging 이 조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go 플러스 ing 형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I go jogging 저는 조깅을 하러 갑니다. 자, 이번에는 every morning을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every day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day는 하루를 의미하니까 이거를 아침으로만 바꿔볼게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nce a week twice a month 이렇게 횟수를 말할 수 있지만 매일 아침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횟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 go jogging every morning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가신다면 영어로 I go jogging every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나 조깅을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하는데 라고 한다면 I go jogging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가 미국 여행도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유럽 여행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3초 먼저 드릴게요. 자, 영어로 바꾸면요. Why don't you go backpacking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뭐뭐하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거 질문 패턴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Why에다 강세를 준 다음에 Why don't you?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꼭 또박또박 Why don't you?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빨리 대답하면 Why don't you? Why don't you? 약간 배낭여행을 가다 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할 수 있겠죠. Why don't you go backpacking? 또 배낭여행 가는 게 어때? 네, 그래서 제가 유럽 한번 갔다 왔고 미국 갔다 왔는데 처음에 영어를 하나도 못할 때 유럽여행 갔을 때는 진짜 말을 못 거니까 이게 활동의 제약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가서 원하는 먹을 것들을 시키지도 못했고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짜 한 1분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그런 느낌인데 미국 여행 갈 땐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한 상태에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는 혼자 배낭여행을 가서 진짜 배낭 이렇게 울멍 메고 가서 맛있는 것도 제가 시키고 길도 물어보고 또 호텔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영어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여행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영어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본 회화가 된 상태에서 나간다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항상 하는 말이죠. 유럽여행 가고 싶어 근데 뭔가 배낭여행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어로 바꾸면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want to 나 하고 싶어 뭐 하는 걸 원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원하는 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덩어리로 꼭 외워주세요. I want to 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데 go backpacking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데 유럽으로 가는 거니까 in Europe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 가고 싶다 할 때 in 서울, in 서울 많이 하죠. 제가 고3 때도 주변에서 하도하도 in 서울해라 너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덕분에 공부를 해서 이제 in 서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때 제가 인 서울이란 말이 영어는 몰라도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더라고요. 도시나 어떤 나라 같은 큰 단위에서는 인을 사용해서 in 서울, in Europe, in Korea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장소에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to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여기랑 좀 다르지만 to Europe이라고 하면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천천히 다시 가볼게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이렇게 의미 단위 세 가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밤에 술 마시러 가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일 끝나고 뭔가 좀 그런데 라는 생각 들 때 오늘 밤에 술 마시러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아까 했던 뭐뭐하는 게 어때가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묻는다면 이번에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은요. Let's go drinking tonight. 이렇게 됩니다. Why don't you가 어떤 상대방에게 뭐뭐하는 게 어때? 라고 한 사람한테 묻는다면 여러 사람한테 묻을 때는 let'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Let's go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디 가자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go drinking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et's go drinking. 네 그래서 뒤에 뭐 술 종류를 따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drinking이라고 해도 술 마신다는 그런 느낌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이니까 tonight. 그래서 Let's go drinking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술 마시러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Let's go drinking tonight.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사람 많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 술 마시러 가자. 한번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보세요. Let's go drinking tonight. Let's go drinking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마지막은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뭐 하러 갈 거예요. 낚시를 하다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이렇게 음이 단위 머릿속으로 싹 떠오른 다음에 하나씩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m going to go fishing this weekend. 이렇게 됐어요. 자 음이 단위별로 앞에서부터 보면요. I'm going to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뭔가 계획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나 뭐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자 낚시하러 갈 때도 우리가 go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이렇게 덩어리를 넣는 거는요. 머릿속에 떠올리기보다는 go swimming go jogging go fishing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I'm going to go fishing 나 낚시하러 갈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this weekend this는 이번이고 weekend는 주말이니까 붙여서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연습해 준 다음에 붙여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나 뭐 뭐 하러 갈 건데 go fishing 낚시하러 갈 거구나 this weekend 아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구나 라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going to go fishing this weekend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부터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다양한 시제와 다양한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두 번씩 얘기해 볼게요. 1번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갑니까?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좋습니다. 2번은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수영하러 갑니다. I go swimming once a week I go swimming once a week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합니다는 영어로요. I go jogging every morning I go jogging every morning 배낭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go backpacking? Why don't you go backpacking?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n 유럽 I want to go backpacking in 유럽 오늘 밤에 술 마시러 가요. Let's go drinking tonight Let's go drinking tonight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예요. I'm going to go fishing this weekend 부드럽게 연결해 볼까요? I'm going to go fishing this weekend 약 0.6배속으로 조금 천천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시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보통 복습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도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go fishing this weekend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 툭툭 끊기지 않고 의미 단위 적어도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일주일에 두 번 낚시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을 이렇게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Go 플러스 I인지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표현 맞는 다음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훨씬 오래 기억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동사는 바로 Go인데요. 이 Go on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면 뭐뭐를 하러 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붙여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Go on a trip 이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의 덩어리가 여행하러 가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 먼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씩 기억해 준다면 나중에 프리토킹 할 때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다이어트를요. 이런 식으로 시제를 사용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ill go on a diet 이렇게 될 수 있어요. Go on a diet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이어트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식단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Go on a diet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 앞에 I will이 붙었는데요. 이 will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붙여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I will이 아니고 I will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혀 위치를 본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I will 이렇게 윗 이빨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ll go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밑에 탁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이어트 해야겠다. I'll go on a diet I'll go on a diet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gonna diet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문장은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보세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은요. I decided to go on a diet 이렇게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주어동사부터 어떤 문장이든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 decided 이렇게 돼요. Decide가 결심하다. Decide 이런 느낌인데요. 이 과거 형태로 예전에 뭐 1분 전일 수도 있겠고요. 5분 전일 수도 있겠고요. 어제 깰 수 있는데 그냥 과거했다. 라고 할 때는요. 과거 형태 Decided 근데 짧게 끊으면 Decided 이런 느낌이 돼요. 앞에는 강하게 내주신 다음에 끝에 이디는 살짝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I decided 자 근데 뭘 하기로 결심했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죠? 다이어트를 하다라고 그냥 얘기한다면 Go on a diet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미래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하다가 아니고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미래 느낌은 to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 Go on a diet 이렇게 됩니다. I decided to go on a diet 이렇게 문장 구조가 완성되는데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나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해서 I decided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웠던 표현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나온 문장을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면 여러 가지를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소풍을 가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보세요. 자 답 보여드릴게요. 답은요.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 뭐뭐 합시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정도 이상일 때 뭐뭐 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let's를 사용할 수 있어요. let's go 하면 갑시다 이 있는데요. 그냥 갑시다가 아니라 let's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이건 우리가 피크닉을 하러 가다 소풍을 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피크닉 정도는 우리가 한국어처럼 써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요. 그냥 피크닉이 아니라 go on a picnic 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let's go on a picnic 우리 소풍을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뒤에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고 얘기하고 있죠. this Saturday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이렇게 이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th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Saturday 토요일을 넣었죠. 이번 주 토요일은 this Saturday 이렇게 됩니다.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렇게 의미 단위가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문장이 좀 길거나 한 번에 외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칸 두 개 나눠놨죠? let's go on a picnic 이거 먼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this Saturday 시간을 따로 외운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도 가고 싶고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가정하고 약간 감정을 실어서 let's go on a picnic 3초 드릴게요. 만들어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it is a perfect season to go on a picnic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완벽한 계절입니다 를 얘기해야겠죠? 이럴 때는 it is로 시작하시면 돼요. 뭐뭐입니다 꼭 그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번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큰 의미 없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is a perfect season 이 perfect 같은 건 우리가 리액션 표현에도 많이 사용돼요. 뭐 얘기하다가 정말 완벽하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왔는 그런 말을 할 때도 perfect 이렇게 얘기하곤 하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도 자주 사용했거든요. 뭐 저한테 이름이 뭐냐길래 저는 재원입니다 라고 할 때 oh, it's Korean name J-won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리액션 표현으로 oh, perfect it's good perfect 이런 식으로 완벽해 괜찮네 라고 리액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리액션 표현으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it is a perfect season 완벽한 계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뭘 하기에 to go on a picnic 소풍 가기에 완벽한 계절입니다. 여기서 투루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it is a perfect season to go on a picnic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한번 대화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면 사실은 되게 편하게 여러가지 계속 말이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한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데 외국인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와우 the weather is so nice 이렇게 누가 감탄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와우 소풍 가기 완벽한 계절이야 봄날씨 좀 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자꾸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연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름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가볼게요. 답은요.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go on a trip 우리가 여행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거를 바로 영어로 go on a trip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원한다 하고 싶다. 이 느낌이 떠오르면 바로 I want 나와주시면 돼요. I want to I want to 뭘 하고 싶은데 아 go on a trip 언제 하고 싶은데 this summer 이번에는 this 이번이고요. 여름을 가져와서 this summer 하면 이번 여름이 됩니다. last summer 작년 지난 여름이 되고요. next summer 다음에 여름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이번 다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의미 단위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하고 싶어요. I want to 뭘 하고 싶냐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go on a trip 언제 하고 싶죠? this summer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그래서 올해 겨울 봄 이렇게 1, 2, 3, 4, 4월에 이번 여름에는 여행을 갈 수 있을까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이렇게 제가 갈망하곤 했는데요. 예상대로 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집에서 방콕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 want to go on a trip next summer 내년 여름에는 꼭 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요. 방학 때마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나오시면 됩니다. 3초 머려 드릴게요.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 My family goes on a trip every vacation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 주인공은 I, you, he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My family 등장했고요. 내 가족이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goes on a trip 여행을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want to will 이런 거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형태 이게 현재형이죠. 늘상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에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갔다면 그냥 원래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goes on a trip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every vacation 매번 방학 때마다 라는 게 됩니다. every를 사용해서 우리가 every day 이 day가 하루인데 이 day가 계속 뭉쳐서 매일매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every vacation 방학 때마다 이렇게 어떤 어떤 때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바꿔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every vacation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아 내가 자주 사용하던 every day 여기서 확장시켜서 아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면 my family goes on a trip every vacatio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는 뉴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출장이란 건 뭐예요? 여행인데 어떤 여정인데 해외로 가는 비즈니스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냥 트립이 아니고요. go on a business trip 이 트립 앞에 비즈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하러 가는 비즈니스 상으로 가는 거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냥 goes라고 하면 늘상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 어떤 한순간에 갔다 라고 이 과거형으로 말해준다면 go를 wen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디가 자주 붙는데요. 이디가 붙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표를 쫙 정해서 이렇게 막 적으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만나는 문장 자주 사용되는 것부터 하나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요. go가 went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he went on a business trip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냐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툴을 더해서 to 뉴욕 뉴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뉴욕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라면 to 서울 부산이라면 to 부산 이렇게 장소에 맞게 툴을 사용한 다음에 그 장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각 문장당 두 번씩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I will go on a diet 한 번 더 갈게요. I will go on a diet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go on a diet 소풀 가기의 완벽한 계절입니다. It is a perfect season to go on a picnic. It is a perfect season to go on a picnic.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I want to go on a trip this summer.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갑니다. My family goes on a trip every vacation. My family goes on a trip every vacation. 그는 뉴욕으로 출장에 갔습니다.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뉴욕.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뉴욕.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 자만 없애고 한국어만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얘기해 보는 거. 저랑 같이 계속하면 되는데요. 혹시 집에서 혼자서 복습을 하실 때 그럼 책을 펴놓고 영어를 가리고 한국어로 보면서 영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을 드릴게요. 서울로 출장 갈 겁니다. 서울로 출장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출장을 갈 겁니다. 서울로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섞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제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go on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거는요. go for 인데요. 이거는 뭐뭐 하러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go 플러스 ing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go on 거기다가 명사를 붙인 표현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go for 다음에 명사를 붙여서 뭐뭐 하러가다라는 느낌을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go for a walk 이러면 걸으러 가다 즉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먼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프리토킹 하실 때 이거를 꺼내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퇴근하고 조깅하러 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퇴근하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으면 어 나 퇴근하고 조깅하러 가려고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음의 단위 주어 동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세요. 3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 will go for a jog after work 이렇게 들어갔어요. Go for a jog 이렇게 하면 조깅을 하러 가다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Go for a jog 이렇게 외우기보다 Go for a jog 이 Go에다 강세를 살짝 조심해서 Go for a jog 이렇게 외워주시면 나중에 꺼내쓰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 내가 하러 갈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Will이 등장하면 되겠구나. I will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 Will이 등장했습니다. I will 그 다음에 조깅하러 가다 Go for a jog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맨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일이 끝난 후에 라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After 어떤 사건이나 사고 후에 라는 느낌을 가진 After 가 나왔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After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Work 말고도 After dinner 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I will Go for a jog After work 하나 둘 셋 에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Go for a jog After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깅하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어떤 상대방에게 어 몸이 너무 안 좋아 아니면 요즘 건강 좀 챙기려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제안의 표현 뒤에 조깅을 하러 가다 이 두 개만 붙여주시면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죠.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보세요. 3초 드릴 테니까 3초 드릴 테니까 3초 드릴 테니까 3초 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조깅하러 가다 제가 덩어리로 보면 편하다고 했죠. 덩어리로 Go for a jog 이렇게 기억한 상태에서 제안의 표현이 Why don't you만 앞에 붙여주시면 문장이 끝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 Why don't you go for a walk 한 단어 단어로 하면 일곱 가지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순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Why don't you go for a jog 두 개만 나오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지겠죠. 우리가 편하게 외우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거랑 크게 차이점 없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이걸 덩어리로 외우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로 갈래라고 제안할 때는 Why don't you 앞에 강세주면서 Why don't you 자 이거 질문 패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꼭 한번 외워주세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누구랑 산책했어요? 누구랑 당신은 산책을 함께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 물어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사 있나요? 그거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3초 먼저 드릴게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Who did you go for a walk with?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whore을 사용했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의문사를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누구와 갔어? 누구가 궁금할 때는 Who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뭐뭐를 하셨나? 라고 늘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걸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Did you라는 과거 시절에 사용해 주시면 돼요. Who did you? 너 누구랑 뭐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Go for a walk 자 이번에 산책을 하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걷기 위해서 나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를 산책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배워주세요. Go for a wal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With를 붙였죠. 누구와 같이 갔어 누구랑 함께 갔어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끝에 With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답을 하실 때는요. 과거 형태니까 I went for a walk 그 다음에 With my father With my friend 이렇게 With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누구랑 뭐뭐 했어요? Who did you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함께 산책가다 Go for a walk With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밖에 없죠? 다시 해볼까요? Who did you Go for a walk with 자 대답해 볼게요. 저는 제 친구랑 같이 산책을 갔습니다. I went for a walk With my 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더라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 따로 연습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기억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 후에 자주 산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산책해요. 저녁 식사 후에 말이죠. 약간 예상되지 않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often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들어봤죠? 아까 전에 우리가 after work after 사용해서 뭐 뭐 후회라는 느낌을 만들었었죠. 저녁 식사 후에는 당연히 after dinn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살짝씩 살짝씩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바꿔 말하다 보면 표현도 많아지고 유창성도 길러지고요. 나중에는 정확성도 길러질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보세요. 우리의 롤모델은 4살 5살짜리 꼬마아이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실수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I often 처음에 I often 이라고 했는데요. 이 종종 무얼 합니다 자주 무얼 해요 라고 할 때는 ofte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often 저는 종종 Go for a walk 산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녁 식사 오니까 After dinner 그래서 두 칸 있죠? 이거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often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I often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좋은 날씨를 즐기려고 산책을 했습니다. 제가 산책을 했는데요. 왜 나갔냐면요. 좋은 날씨를 즐기려고 갔죠. 하나 두 개 음이 단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3 2 1 좋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went for a walk to enjoy the nice weather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산책하다 이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Go for a walk 자 그런데 이걸 과거형으로 바꾸면 go가 went로 바뀌죠. 그래서 I went for a walk 첫 번째 의미 단위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얘기해도 절반 이상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날씨를 즐기려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즐기다 라는 동사는요. enjoy 인데요. 여기서 느낌이 살짝 바뀌었죠. 즐기려고 갔습니다. 약간의 미래 느낌 더해지지 않았나요? 이럴 땐 앞에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to enjoy 그러면 즐기려고 라는 느낌이 되고요. the nice weather 좋은 날씨를 즐기려고 갔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을 조금 길게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투부정사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요.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산책을 갔습니다. I went for a walk 좋은 날씨 즐기려고 갔지 to enjoy the nice weathe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 잔 하러 갑시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아 좀 그런데 우리 한 잔 하러 가자 우리 술 한 잔 하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3초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만들어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Let's go for a drink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go for a drink 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맛이다 뭐 이런 거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술 같은 거 네 하나의 술 한 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딱히 뒤에 뭐 water, milk 이런 뭐 마시는 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통 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o for a drink 술 한 잔 하러 가다 즉 술을 마시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Let's go Let's do it Let's study English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let's를 사용해서 다 같이 무언가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게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라면 let's는 여러 사람한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et's go for a drink 술 한 잔 하러 갑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있을 때 아 안되겠다 우리 술 한 잔 하러 가자 Let's go for a drin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 잔 하러 가고 싶을 때 이 표현 꼭 사용해 보세요.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퇴근 후에 자주 술 마시러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술을 마시러 가나요? 퇴근 후에 뭐 퇴근 후에 라고 하니까 좀 중복되는데 퇴근하고 일 끝난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고 나니까 한국어가 조금 네 이게 실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럼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Do you often go for a drink after work? 자 의미 단위별로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뭐 뭐 하니? 라고 하면 우리가 do you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앞에서 나온 did you 뭐 뭐 합니까? 는 do you 네 그래서 do you often 까지 해볼게요. 이 often이 자주 하시나요? 종종 하시나요? 라고 그런 느낌 그런 빈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do you often 자주 무얼 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의미 단위가 나올 차례죠. 술을 마시러 가다. go for a drink 마지막으로 일이 끝난 후에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after work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면 많이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거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는 거를 살짝만 바꾸면 되니까 침착하게 하나씩 천천히 일단 처음에는 만들어주시면 돼요. 생각하다가 do you often 두 번째 go for a drink 세 번째 after wor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여러 번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do you often go for a drink after work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반복 그래서 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일단 진도를 쭉 나가시고 시간이 날 때 한번 돌아와서 같이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미친 듯이 파는 것보다는 쭉 나가면서 한 바퀴 다시 돌리는 거 그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보면서 영어 문장 두 번씩 얘기해 볼 건데요. 이 한국어만 있고 영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짜내면서 연습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복습이 잘 되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1번 퇴근하고 조깅하러 갈 겁니다. I will go for a jog after work 자 음의 단위별로 I will go for a jog after work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깅하러 가는 게 어때요? 여기도 Why don't you go for a jog 한 번 더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랑 산책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는 Who did you go for a walk with? 한 번 더 해볼게요. Who did you go for a walk with?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자주 산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I often go for a walk after dinner 천천히 가볼게요. I often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됩니다. 자 좋은 날씨를 즐기려고 산책을 했습니다. I went for a walk to enjoy the night's weather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잔 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해볼게요. Let's go for a drink 한 번 더요. Let's go for a drink 마지막 퇴근 후에 자주 술 마시러 가나요? 하나씩 해보면 Do you often go for a drink after work 한 번 더요. Do you often go for a drink after work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한 의미 단시간인 게 조금 익숙해졌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멜로디 주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조깅하러 가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깅하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오늘 배웠던 표현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또 사용하고 싶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퀴즈에 나온 표현부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송지훈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동사는요. 바로 go입니다. 네 이 go라고 하면 어딘가로 이렇게 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주로 go bad, go wrong 이런 식으로 형용사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그런 느낌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들과 문장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감자의 절반이 상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이 야채 같은 걸 사놓으면 정말 금방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한 상태로 된다는 거 go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네 먼저 만들어 볼 때는요. 꼭 정확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라도 좋으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 본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보고 같이 연습해 보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면 한번 했던 거니까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went는 고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o bad 나쁜 상태로 변하는 거니까 이 감자 입장에서는 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형 went bad 상했어요. 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이 상했는지 보면 그냥 potatoes 감자들이 아니고요. half of the potatoes half of 라고 해서 절반을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정상 네 절반 정도는 정상이에요. 근데 절반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네 그래서 이 오브나 더 같은 것보다는 half potatoes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다 강세를 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쓱 흙고 간다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감자 박스를 열었더니 절반이 상이 있는 겁니다. 오 마이 갓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제가 연기는 좀 어색한 편인데요. 네 절보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과 같은 네 이런 사물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얘를 주어로 삼아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 foods 이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가 어떻게 된대요? go bad 네 상하죠. 근데 그냥 상하는 게 아닙니다. easily 쉽게 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foods go bad easily 음식물들은 쉽게 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go bad 이런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맨 뒤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여름은 in summer 네 이렇게 뭔가 계절을 얘기할 때는요. in이라는 덩어리로 넣어주시면 돼요. in summer in winter 그 다음에 in spring 등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두 가지 의미단으로 볼게요. foods go bad easily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in summer 자 연결해 볼까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가 히끗이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하얀 상태 보통 이제 머리가 새하얀 거를 우리가 화이트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힌트 드렸으니까 3초 동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시선은 다른 데로 최대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으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자 영어로 얘기해 보면요.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등장했죠. 네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대요. 아 뭐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작가다는 start 근데 과거형이니까 started started 근데 이거를 좀 더 짧게 하면 started started 그때 td는 정말 툭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또 to도 등장해야 되거든요. started to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started to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go gray 희끗희끗하게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미 단위별로 일단 주어는요. 그녀의 머리카락입니다. her hair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started 어떻게 되기 시작했죠. go gray 그래서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할 때 start to라는 거 이거 외워주시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엔요.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오 예문인데 굉장히 부럽네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번에도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3초 들 테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3 자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요.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이렇게 들어갔어요. everything 이게 모든 거죠. everything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는 go well을 사용할 건데요. 보통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go well 잘이라는 well을 등장하면 잘 되고 있다라는 긍정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제가 b 플러스 i인지 그냥 everything go well이 아니고요. everything's going well 이렇게 진행형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걸 좀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나 미래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안 되다가 갑자기 제 유튜브도 막 조금씩 조금씩 보다 갑자기 터져가지고 몇만 명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everything's going well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잘 되고 있다는 시간을 말하고 있죠. 요즘에 라고 할 때는요. these days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해서 긍정 파워를 이렇게 충전시켜야지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도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잘 될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계속 잘 될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어쩌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어쩌죠? 라는 표현을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일이 잘못되다. 라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한다 보다는 한 단어라도 한번 얘기해 본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여드리면요. what if things go wrong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것이라는 things 요거 많이 등장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things 여기서는 go wrong 그러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잘못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ngs go wrong 그런데 앞에 what if 가 붙었죠. what if 요거 떨어뜨리지 말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뭐뭐뭐 어쩌지? 고장나면 어떡해? 이제 컴퓨터 안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걱정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 예전에 갈 때는 걱정이 많아서 짐 싸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해? 나 이거 핸드폰 고장나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됐는데요. 그럴 때는 what if what if 요거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f things go wrong? 이리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만들 건데요. 문장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일단 막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5초 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이렇게 들어갔어요. 길다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요. 일단 어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일단 주어동사로 첫 번째 의미단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했지 라고 고민이 될 건데요. 제가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언제인지 말할 때는 when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누구인지 궁금할 때 who 어디인지 궁금할 때 where 언제는 when 이렇게 의문사는 한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when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구성해보면 그것이 뭐 뭐 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까 배웠었죠. it started to 뭐 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잘못되다니까 go wrong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했는지 when it started to 잘못됩니다. go wrong 이렇게 돼요. 천천히 가볼게요.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좀 길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의미단이 따로 연습해준 다음에 붙여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길거나 어려운 건 쪼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이해시키고 소화시킨 다음에 붙여준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별을 앞둔 연인이나 아니면 이제 우정이 막 흔들릴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 관계가 3초 될 테니까 만들어보세요. 자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씁니다. 사실 우리가 Did you 당신은 뭐뭐 하시나요? 라는 거는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유가 아니고 주어가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관계 같은 거나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 가 아니고요. Did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 이게 바로 주어로 삼았죠. 자 그래서 Where did you 는 어디서 네가 뭐뭐 했니 라는 뜻이고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뭐뭐 하기 시작했죠? 라는 느낌이고요. Go wrong 잘못되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죠?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천천히 한 번 다시 해볼까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우리 걸로 흡수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자의 절반이 상했습니다.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Fools go bad easily in summer 그녀의 머리가 히끗이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Her hair started to go gray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요즘 모든 일이 잘되고 있어요.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What if things go wrong What if things go wrong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우리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죠?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봐서 좀 익숙할 건데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말은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해결한다 보다는 한 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강의를 두 번 세 번 들어보면서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문장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이런 과정을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음식이 상하면 어쩌죠? 내 음식이 상하면 어쩌지? 자,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하시면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틀려도 괜찮아요.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안은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꼭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 꼭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